자 이번에는 이 과목 마지막 27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인데 이거는 이름이 2016년대에 바뀌었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같은 앱니다 그냥 명칭만 바뀐 겁니다 사무관리규정과 용어예요 사무관리규정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됐대요 행정기관의 사무는 용이성, 정화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고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소관사무를 단일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해야 된대요 사무관리규정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공문서, 문서과, 처리과, 서명, 전자문서, 전자이미지 서명, 행정전자서명, 전자이미지관인, 전자문서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이런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되는 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한 전체 문서를 다 공문서라고 이야기하고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도 다 공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공문서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및 일반 문서로 구분이 된답니다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문서과는 행정기관 내에 공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 업무, 지원 및 보존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의를 말한대요 그래서 문서계, 문서과, 각 시마다 약간 명칭이 다르죠 처리과는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 또는 계의를 말하고 서명은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제권자 또는 발신 명의의 공문서 상의 자필로 자기 서명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서명이라고 한대요 전자문자 서명은 기한자 똑같은데 전자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전자 이미지 서명은 다 똑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얘는 문자고 얘는 이미지 형태로 하는 겁니다 행정전자 서명은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제권자 또는 발신 명의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의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로 입증을 하는 것을 말한대요 행정전자 서명, 전자 이미지 관인 이거는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관인을 사용하는 거고 전자문서 시스템은 문서의 기한, 검토, 협조, 결제,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남, 검색, 활용 등의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한대요 업무 관리 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 관리 카드 및 문서 관리 카드 등을 이용을 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규에 나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문서 작성 원칙이 있는데요 얘네가 이게 FTA 때문에 약간 교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전 기출문제하고 요즘 기출문제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규 문서는 조문 형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뉴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해서 작성한다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3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기간이 기억하세요 그 권한을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명령이다 조문 형식 등에 의해서 작성하고 누년의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누년, 2016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2018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지시는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의해서 하급 기관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래요 그래서 훈령과 지시 구분을 좀 해주세요 얘는 장기간에 걸쳐서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얘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규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반복적 행정사무에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외의 문서고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서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1일 명령은 당직, 출장, 시간회 근무, 휴가 등 1일 업무에 관한 명령이고 시행문 형식 등에 의해서 작성하고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공고문은 다음에 의해서 작성한대 고시 공고 이 두 가지 구분 하세요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연도 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하구요 공고는 일반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에요 얘는 법령이 그러니까 이번에 야 우리 행정효율과 표법 촉진에 관한 규정이 명칭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게 고시가 되는거구요 공고는 야 이번에 우리 앞에 도로 공사 좀 하는데 누가 거시 할래? 이런거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알리는거 혹은 야 이번에 우리 동네 이름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야 공고 또는 또 공고 이런거 있죠 성범죄자 공개하는거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시청 바로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아이들하고 산부하다 보면 시청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시청 앞에 보면 이렇게 고시 공고가 따로 있어요 고시란 공고란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거 자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민원문서 및 일반 문서는 시행문 형식으로 의해서 작성한다 자 일반 사항들이 나옵니다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에요 1 2 3 4 낮자의 숫자와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는대요 시분 표기는 24시간제를 따라서 작성하고 시분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이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거죠 뭐 2020년 3월 5일 뭐 이렇게 되는거죠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17시 30분 50초 뭐 이렇게 20초 이렇게 하자 이런식으로 하는거다 자 용지 규격이 에서 용지 규격은 이제 a4 용지에요 210에 297 이렇게 되는거고 여백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0cm 였는데 위쪽 좌우 다 20cm 아래쪽은 10mm죠 미리 1cm로 바뀌었습니다 머린말 꼬린말도 0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 축소한다 그래서 얘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서식 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항은 사용목적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기재방법 복사방법 복사배수 사용빈도에 따라서 서식 용지의 지질 우리가 이제 가끔 문서 같은 경우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작성하다 보면 맨 오른쪽 하단에 용지 사이즈하고 무게 중량 표준 언제 됐는지가 적혀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글자 색깔은 문서에 쓰이는 글자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단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 환기의 특별한 표시가 필요할 때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기한문에 해당 직위 또는 직급 앞에 위에 발의자는 별표하고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발의자는 별표를 하고 보고자는 이거 뭐야 관역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관역표시를 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해서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 일시와 접수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행전안정부 이건 뭐 매번 바뀌니까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 일시와 접수 등록번호를 적는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써 당의 문서에 고유한 것은 행정기관이나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인증표시 행정전자 서명이 됩니다 사무관리 규정상 기한문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앞에 위에 발의자는 어떤 표시를 해야 되나요 발의자는 별표 기한자는 관역 사무관리 규정상 문서의 여백기준은 용지의 위부터 20mm 20mm가 맞죠 그리고 아래는 10mm가 되어있죠 이거 바뀐 거니까 문제가 여러분 검색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이게 30mm로 되어있을 거예요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공문서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규, 비치, 일반, 비밀문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은 거 비밀문서는 포함이 안되겠죠 기한문에서 발의자와 보고자에 옳게 된 것 별하고 그 다음에 관역 이렇게 되겠죠 요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과목을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불과 60%에 해당한다 나머지 40%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은 숙지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재를 좀 더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어느 곳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3과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